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4주에서 관상이 많은 경우, 남자에게 있어서 관상이 많은 경우, 여자들에게는 식상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남녀 공이 비견비겁이 많은 사람, 태어난 시에 공망, 공망이 드는 사람들, 이 4가지를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4주에서 관성이 많은 경우, 남자에 한해서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식상이 많은 경우, 여명에게 있어서, 남녀 공이 비견비겁, 비겁이 많은 경우, 비겁이 많은 경우 공, 남녀 공용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태어난 시에서, 태어난 시에서 공망이 늘었을 경우 공망, 태어난 시에서 이것도 남녀 공통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와 연결시켜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9세 총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39세입니다. 그런데 워낙 열악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 성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치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6남매 중에서 막나를 태어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었고, 또 형제들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고, 막내지만 정말 혼자 열심히 맨땅에 헤딩하면서,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전혀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생을 했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직업을 갖다가, 목수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목수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수일을 정말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서른아홉 살이었는데,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정말 자기도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그랬는데, 이 서른아홉 살 드는 해, 폐암이 걸린 것입니다. 폐암 말기. 그래서 시안부 삶을 몇 개월 살지 못할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개미처럼 열심히 살았고, 또 그 돈을 일정한 부분을 벌어서, 돈을 벌어서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더운 날 그것도 맑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압고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로 가냐면, 막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호스피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형제들에게, 이 병원에서는 알렸다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알렸는데, 그 형제들이 아무도 이 친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동생인데 말기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것은 뭐냐, 그 전에도 서로가 왕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각자가 바쁘기 때문에 찾아오지를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기다리고, 불태우고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던 것이죠. 환경에.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의, 고향 친구가, 정말 이제는 경강의 목숨이 경강에 달린 상태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서, 이 고향 친구와 형제들에게, 저를 연락을 한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돈을 좀 많이 벌어놓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이, 특달같이, 이 병원으로 찾아옵니다. 병원으로. 병원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돈에 대한 부분, 통장. 통장과, 도장을 찾아서,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광경을, 이 환자, 이 39살은, 오늘 내가 하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일찍 온 형제들이, 또 나머지 형제들이, 속속속속, 예를 들면, 전부 다, 거의 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통장과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러고 남대, 이 친구는, 결국은 뭐냐, 생을 다했습니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그 큰 누나가, 그 큰 누나가, 마지막에, 늦게 알고, 그 소식을 하고, 입관하는 이 동생, 입관 자리에 와서, 입관하는 데서, 몸을 들었다놨다 하면서, 왜 나에게는,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입근,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친구의 삶, 이 친구의 삶이, 앞으로 우리의,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삶 자체가, 주변에서, 비일비재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부분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았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만 확대해보면, 확대해보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부모가, 부모님이, 뼈 빠지게, 안 먹고, 안 쓰고, 돈과 고생을 해서, 돈을, 정말 벌어놨습니다. 39살 친구처럼, 정말 열심히, 못 먹고, 열심히 해서, 벌어놨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죽을 때, 되고 또 죽으니까, 죽을 때, 죽으니까, 이 관계에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돈, 유산에 대한 부모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는, 그 마지막, 숨 껄덕 껄덕 하는 앞에서도, 재산 갖고 싸우고, 돌아가시고 난, 그 상태에서, 사무제 지내는 그 가운데서도, 재산 갖고 싸우게 됩니다. 형제끼리, 치고받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겠죠. 오늘 내는 그 상황에서도, 그 형제들이, 통장, 이것만, 통장, 비밀번호, 이런 것만, 궁였던 것이죠. 여기서 읽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가 사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상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돈의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지만, 또 적게 있어도, 부모의 유산이 적게 남았더라도, 형제들 사이에서는, 많이 다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좋은 가정의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가족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 상담해오면서, 거의 7, 8년 사이에, 상속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것, 정말 많이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저에게 상담하시면 꽤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 가지고, 형제들과의 싸우는 것, 돌아가시고 죽었는데, 부모는 열심히 못 먹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아뒀는데, 결국 그 돈 갖고, 자식들은 싸우고, 자식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이 부분을, 여기서 제가 연결시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관성이 많은 사람들, 남자에게서 관성이 많다, 남자에게서 관성이 많다, 남자에게서 관성이 많다, 남자에게서 관성은 자식을 이야기해줍니다. 자식, 자식, 그리고 남자에게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서 관성이 많으면, 자식 일, 일복이 많다는 거죠. 뼈가 노곤노곤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한평생 열심히 합니다.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자식이 많다는 것은,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적 해석으로는, 자식으로 인해서,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 고통은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밀어줘도, 자식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를, 관이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관성이 많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식상이 많은 경우, 식상은 여자에게는 뭘 이야기하면,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자식, 자식이 많이 있다면, 자식으로 인해서, 온갖 희생을 해놓고, 남자는 관상, 남, 자식이 온갖 희생을 해도, 마지막에는 고통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관상이 많으면, 본인은, 일, 본인을 극하기 때문에, 관상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본인을, 힘을 다 소진시키고, 누설해서, 빨대, 뺄 것은 다 빼가기 때문에, 이렇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온갖 희생을 하고, 온갖 희생을 해도, 아픔이 있다, 마지막에는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고통을 받는다. 비견비검이 많다, 그리고, 비견비검은 형제들이죠. 사주에서, 비견비검은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한 데에도, 결국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견비검이 많으면, 형제들끼리도 싸움을, 아버지 상속을 놓고, 누가 너 많이 가져갔네, 네가 왜 많이 가져갔냐,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치고받고 하고,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많이 있습니다. 재산 상속 갖고, 형제들끼리 죽이는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망, 태어난 씨입니다. 태어난 씨의 공망이 있는데, 단 조건은 뭐냐, 여기가 용신인 경우, 용신이 태어난 씨의 공망인 경우는, 자식으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조금 전에 내용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아, 내 사주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도, 정말 부모로서 희생만 하고, 희생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그게 옳은 길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태다 하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조금, 오히려 자신에게 쓰고,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좋은 걸 좀 누리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뭐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싸움. 자식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싸움, 이것은 분명히 좋지 않다. 그러면 그 싸움이 일어난다면, 이런 유형에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한 돈을 벌했다면, 일정한 부분을 최대한 쓰고 가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나, 형제를 위해서나, 더 좋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남긴 것이, 나는 못 먹고, 못 쓴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아픔으로써, 더욱더, 그 골이 깊어질 수가 있다. 살아있는, 후손에게, 자식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해주죠. 서두에서 지금, 서른아홉 살 총각이,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친구가 고생했고, 힘들게 살았을까를, 크게 기억이, 머릿속에 지금,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싶었고, 자기도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 하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려서, 그나, 그것도, 치유가 불가능한, 말기, 암, 판명이 돼서, 이도저도 못한 상황에 있을 때, 과연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친구를, 무슨 말로, 이유로 할 수가 있겠느냐, 못 먹고, 못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이 돈이 결국,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 돈 갖고 싸움이 일어나고, 저는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면, 이 중에 하나에, 속하는 사주의 유형이 있다면,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자신을 위해서 그 돈을, 일정 부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가정이, 가정이 그래도, 다 어떤 환경이 어려울 때, 더 똘똘 뭉치고, 잘 간,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자기를, 최고로 대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